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186페이지 드릴인지 물권법으로 들어갔죠. 물권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물권법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물권법 부분은 반드시 정복이 돼야 돼요. 두번째는 민법 총칙은 배울 때는 재미있고 뭐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 애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법 총칙은 답이 딱딱 안 떨어져요.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물권법 부분은 반대로 배울 때는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지만 딱딱딱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세번째는 이 물권법이 2차 감옥, 세법, 공시법, 중개사법 이런 2차 감옥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감옥에서 배우는 그 모든 법들은 여러분들이 물권법에 대해서 기본적 지식이 배양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은 2차 시험에 또 기초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세가지 점에서 중요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물권법 부분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186페이지 보시면 물권법의 의의가 나오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법이죠. 물권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물권법의 법원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권법의 특질, 강행 규정이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고유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법은 만국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계약법의 내용이 다른다면 서로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권법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고유법적 성질을 띈다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독일법을 개수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유법적 성질을 띄는 부분은 전세권밖에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결합됐다라고는 아닌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제가 만약에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라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 우리는 수험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물권의 의와 성질이 나오죠. 좀 정리해 보죠. 일단 물권이 나오면 우리는 세트로 채권과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개념은 우리가 쉽게 쉽게 잡는 거죠. 물권이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은 뭐냐면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냐면 채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건물은 물건이니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되죠? 물건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인이죠? 돈을 갚으라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이 뭐라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대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물건은 상대적으로 강한 양도성을 띕니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띕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바뀌는 거냐면 사람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물건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뒤바뀌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강한 양도성입니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사람의 개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함부로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1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물건의 성지에서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이런 말에 나오죠. 그래서 물건은 우리가 직접 지배권이다라는 말을 써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라는 말도 쓰고요. 이 직접이니까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자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따라서 물건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물건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 없고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에 봐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협력, 다른 말로는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스스로가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알아서 뭘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굳이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에 봐야 해서 의리의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이 채권 자체의 의뢰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죠. 갑이 돈을 갚아야 비로소 의뢰에게 만족을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은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돼요. 따라서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자 같은 용익물권자는 수리비, 피로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거든요. 임대인이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채권자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수리비,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오시면 객체에 대한 베타적 지배성이죠. 물권은 베타성을 띕니다. 채권은 베타성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한 개의 물권이 있다면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베타성이라고 해요. 이런 베타성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만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일물, 일권 중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권은 베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다르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불려줘서 1억 원을 날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도 병이 갑에게 또다시 1억 원을 불려줬다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채권은 베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8표에 오시면 이제 3번에서 절대권으로 물권이죠. 자,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이 뭐죠? 모든 사람이잖아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라는 말이 뭐였죠? 특정된 사람인 거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뭐 기본기는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인 것.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불려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요?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병한테 뒤지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임대인이라면 A라는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택 임차권입니다.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인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다음 날 뭐가 생기는 거죠?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주택 임차권 권리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특별법을 주택 임대차 법법을 맞는 거잖아요.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모든 임차권 일단은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은 절대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땐 굳이 대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대위해서 행사하게 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위에서 행사해야 됩니다. 자, 이중면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자 을이 갑의 을에게 인도라 얘기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이중면은 원칙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럼 병은 이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고 주장하겠죠. 이때 병은 굳이 갑을 대위하지 않고 을에게 직접 나가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병은 굳이 대위할 필요 없이 바로 을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자핏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많은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각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해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니까 매매기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병에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오히려 을이 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을은 직접 병에게 말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해서 말수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등기에 달라고 의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은 물건으로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이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 청구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의뢰병에게 직접 말수해달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갑을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대위해서 권리 행사하는 게 문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대위하지 않고 바로보로 청구합니다. 왜요?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자택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대위의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를 하는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관념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큰일이 없고 점유권과 소유권 차이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도성이죠. 강한 양도성을 설명드렸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물건을 규율하는 법이 물건법에 물건법의 지배이념은 뭐냐면 물건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법정주의 때문에 물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냐면 강행규정이 되는 거예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 채권법인데 우리는 채권법 전체가 시험법이 아니라 채권법 중에 일부인 계약법만 시험법이니까 우리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우리가 계약법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계약법의 지배이념은 뭐냐면 계약자율원칙. 따라서 계약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뭐예요? 이미규정인 거죠. 우리가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계약법이 강행규정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된다면 자유로운 거 아니죠. 다시 말하면 계약자율원칙 때문에 계약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죠? 이미규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8페이지 다시 보시면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고요.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입니다. 자, 물건과 권리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우측에 보시면 현존하고 특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가 나오거든요. 자, 일물일권주의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물건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한 개의 물건에는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 없다.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한다. 일물일권주의라고 하고요. 일물일권주의는 공시법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민법은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뒤에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갈 겁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면 191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물건의 종류가 나와요. 아, 이거 물건이 종류하기 전에 먼저 물건의 객체에서 다시 한번 188페이지 하단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물건의 객체는 뭐죠? 아, 물건이죠. 조금만 개념을 잡아야 되겠네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자, 물건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채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역이 물건이다. 라고 규정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다, 건물이다, 책상이다, 칠판이다, 분필과 같은 논에 보이는 유채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연역, 전기, 온기, 냉기 등도 물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물건이 다시 툴로 나닙니다.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예요? 동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물건의 개념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분류 방식이에요. 자, 우리 법은 사물을 구별할 때 사람과 물건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연습이 필요해요. 자,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습니까? 건물 앞에 있는 담벼락 이것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밖에 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이것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 옆에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법에 나오는 농작물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마트에 파는 배추를 생각하기 때 농작물을 동산으로 오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자, 물론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나무를 자르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감자피죠? 자,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이 사과나무의 사과도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뀝니다. 이곳을 민두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이 지면 아, 슬프다. 센티지지 마시고 이제는. 아,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나무에 달린 나뭇잎은 뭐예요? 부동산. 떨어지면 뭐로 바뀌는 거죠? 동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91페이지 올게요. 191페이지 오시면 물건법정주의가 나와요. 자,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자, 물건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건법정주의.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면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물건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건법정주의인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라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용, 장관용으로는 물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물건의 종류나 내용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서 뛰어넘은 게 있는데 자, 페이지 180 6페이지 오시면 물건법의 법원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물건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물건법의 존재 형식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물건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 법률과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요? 물건법정주의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물건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물건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거죠. 물건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 법률과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거다. 왜요? 물건법정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끝이에요. 자, 이제 192페이지 오시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자, 물건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정하거든요. 뭘 정하느냐?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가 강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뭘 정하느냐? 내용을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물건법정주의 때문에 물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규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건법정주의에 따른다면 종류도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가 된다. 따라서 물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면 무료고 또 법률과 관습법 외에 다른 방법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드는 것도 뭐가 되죠? 무료가 된다. 따라서 물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이다. 왜요? 물건법정주의 때문에. 교재는 없지만 교재는 없지만 8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근 8년인데. 소유권이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떤 약정을 했냐면 영원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포기하기로 당사자 간의 약정을 했어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다면 소유권이긴 한데 그 물건을 뭐만 할 수 있어요? 처분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소유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건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물건법정주의에 따른다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다. 특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든다면 그것은 뭐죠? 무효인 거다. 약정 자체가. 따라서 소유권이긴 한데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창설하기 때문에 물건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에 있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92페이지의 물건의 종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